월계수인트? 코피도? 응, 코피도 넣고 4개 넣어 3분의 2일까? 이렇게 깔아야 될게, 그만 자, 고기 들어갑니다 네! 고기 이거 얼마나 삶아야 되나? 응, 30분? 우와 제일 작은 거 응응, 이게 내 고마 막내 주려고 그랬는데 우와 우와 가운데 썰어봐 잘 익었네 응, 좋네 우와 세상에 고기가 부족하지 부족하지 내 손은 신나는데 너 끝은 안 찌겄지? 오, 우리 김치를 여기로 이렇게 썰어? 아니, 대가리만 대가리만? 그래갖고, 우메 뜨겁지? 그거를 이제 놔둬야지 이제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찢어 손으로 그냥 찢어 한 가닥 찢어 중간에서 찢어 응응 이거 너무 먹고 싶어? 응, 너무 맛있어 이거 막 울어 응, 누가? 딸이 응 아, 거짓이 너무 많다 너무 커 저, 절반 그렇게 많이 먹어야 세상에 먹는 사람 마음이지 벨라, 이파리가 크다 짠 어차피 내 잔이지? 이거 남았는지 짠 응 크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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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네 와 음 흰색만 있어 응 한 잔이네 예? 한 잔이만 들어간다 빨리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? 아, 하자가 나온건데 짜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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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가 맥혀줘야지 네가 우리 매겨줘야 한디 못 이 화끈이 확 poi 요렇게 이런 순 없는거다 음 음 기다렸는데 카우 맛있어 수많이 짝짝나냐 응응 너무 맛있구나 뭐 소주가 그냥 무료불래 이유야? 응 갑자기 참해 응 난 이제 배 어느정도 찼어 응 준비할 수 있어 고기 없어 왜? 어? 이건 약간 흔물나 왜? 쟤는 다시 봐봐 흔물나? 그럼 더 짠 거가 돼야 돼 꼬부가야 돼 짜잔 그냥 먹어야 돼 우와 그 맛있는 돈까스 단면 느낌 우리 저번에 먹었던 탕수 단면 그 느낌 약간 선홍빛을 띠며 잘했어 우와 어디서 했어? 여기 붕에서 한 거 같은데 참기름 새 거 같아 쏠쏠 난데 여기 짜다다다 떡을 진짜 있어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김밥이구만 응 김밥 응 쌀일게 응 간장은 다 먹어야 돼 응 응 김하나 또 가져올 가라 응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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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